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6월 말 공사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새마금 개발공사가 출범하면 그동안 민간에 맡겨둔 부지 매립과 개발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새마금 내부 개발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조 4,052억 원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전북 예산안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보건분야가 지난해보다 15.4% 증가한 2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63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보다 15.9%, 4,500억 원이 증가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학교 증설비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내년 본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확정됩니다. 지난 2일 발족한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는 5개 시 지역의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송아진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무급식 미 실시지역의 단체장을 면담한 결과 전북도청이 고교의무급식 예산 편성 입장을 밝힐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한 만큼 도지사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 측은 강원도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고교의무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 도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과 자살, 성추행 사건 등에 발생한 학교 교장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의원들은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전주 서곡중 교장을 상대로 학생이 자살하기 전 자해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구조신호를 보냈는데도 학교에 무사 안일한 대응으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사 자살 사건이 발생한 부안 상서중 교장에게는 사건을 인지한 뒤 학부모 설득에 실패해 결국 교사 자살로 이어진 게 아니냐며 추궁했고 보복감사 논란을 일으킨 군산고 교장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의 통학택시 지원 사업이 뚜렷한 배분 기준도 없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한환수 의원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통학택시 지원금이 실제 이용학생과 크게 차이가 나고 아무런 산출 근거도 없이 시군의 임의로 배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마다 이용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3년째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초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됐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국토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0억 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밖에도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400억 원 늘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26개 사업의 국가예산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지만, 낮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새마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새마금개발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붙은 지 천 년이 되는 해를 맞아 호남 지자체들이 전라도 방문해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자살과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장들이 줄줄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소환됐습니다. 조건만담을 믿기로 남성을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